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구독자 중 한분이 하설님 그지같은 남자 사연도 올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오늘 눈알이 빠져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글이 좀 혼미해요. 제가 나름 수정하고 해왔지만 그래도 어지러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나름 그지같은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개, 돼지같은 고부갈등 제조기 원제 고부갈등이 있는데 좋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저는 남편이고 고부갈등 때문에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내가 2년을 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저는 어머니 아들이지만 그런 제 입장에서도 아내 잘못은 전혀 없고요. 100% 저희 어머니 문제 같은데 어머니는 자기 잘못 인정하는 건 커녕 아내는 물론이고 장모님에게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욕을 했고 또 당신이 활동하는 밴드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다들 아들이랑 며느리 전부 상중하지 말라 이렇게 욕을 했다길래 아들인 저도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아내와 저는 6살 차이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지금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요. 그 사유까지 자세히 쓸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 쪽 이야기만 살짝 해보자면 저희 어머니는 평소 거짓말과 이간질 등 문제가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이 부분을 당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니 쪽 외가 가족들 모두 어머니 말에 피해를 보고 가스라이팅까지 당할 만큼 거짓말이 되게 심합니다. 악의 원흉이죠. 저는 결혼하고 어머니 문제로 아내와 많이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내가 맞다. 우리 마누라가 현명하다. 이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어머니한테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부분이 되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고부갈등은 임신하기 전에 어머니와 외가 가족들 그러니까 외할머니나 이모 등등 저희 아내를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성의 안 찬다며 아내를 대놓고 무시를 했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결혼하겠다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저희 아내한테 야, 너희 엄마 많은 사람이냐? 내일 당장 개표 써와라.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고 저한테는 아이를 지워라. 나는 니네 결혼식 안 간다. 아니 결혼하지 마라. 이러면서 엄청난 반대와 해방을 놓았지만 저는 오히려 결혼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도 내가 깜빡하고 여행을 갔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아버지와 장모님만 모시고 하게 됐어요. 참고로 이슨이 장인어른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고인인 것 같습니다. 따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뒤 결혼식에서 장모님과 어머니가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때 저희 어머니는 혼주 한복이 아니라 그 뭐야 분홍색 세트 한복 있죠? 그거랑 반짝이 머리랑 반짝이 환장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아니 자기가 신부야 뭐야? 또 저희 외할머니는 장모님한테 애를 낳으면 그쪽이 알아서 키우셔 이런 말도 해대고 문제가 정말 많았죠. 아내가 어머니를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특히 지금도 너무 미안한 건 당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내는 바람에 즉 결혼식 당일부터 엄청나게 싸웠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아내한테 직접적인 해코지나 나쁜 그런 행동을 한 건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래 어쨌든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좀 풀렸나 싶었는데 아내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긴장 놓으면 안 돼. 이러면서 어머니를 안 믿다군요. 여하튼 그러다가 저희들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나고 3주 정도 됐을 때부터 어머니 재혼식부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두 달 관객으로 계속 외할머니 생신 또 형이 중국에서 왔다면 기념 식사를 하자. 그 외에 그냥 식사자리도 부르고 심지어 어머니 집이 대전인데 한 번은 가는 길에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를 견인했어요. 거기다 우리 아기는 계속 토하고 또 세종으로 이미 들어왔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 세종이 쓴이가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모랑 어머니가 전화를 해대며 너희들 뭐하냐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왜 안 오냐 이러면서 막 오라고 강요를 했어요. 저도 여기서는 성질이 나가지고 됐어 안가 우리 가지 말자 이랬는데 아내가 괜찮다며 그래도 가자고 하더군요. 이렇듯 저희 아내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 가족들은 매번 배려 없는 즉 반대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처음엔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이건데 여하튼 그러다가 저희 친척들하고 완전히 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아이돌 잔치 때 집계 가족과 친척들만 모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조촐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오늘 너희 엄마랑 크게 싸웠다. 그러니까 나도 안 가고 너희 외삼촌도 안 가고 외할머니도 안 가고 우리 아무도 안 간다. 이런 통보를 해댔고 여기에 엄마도 싸워서 기분 더럽다며 안 온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는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일이 생겨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온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닫은 거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기 태어나고 아직 3주밖에 안 됐을 때부터 불러댔으면서 또 아이가 2개월밖에 안 됐을 때는 외할머니 생신이라며 불러놓고 산모가 먹지도 못하는 회식당을 가가지고 우리 아내는 굶어야 했는데 또 아이가 워낙 어려가지고 11시에 집에 가겠다 했더니 자고 가라면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 못 가고 진짜 별별 거지같은 일이 다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정작 자기들은 싸웠다고 안 온다고? 정말 우리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날 이후 친척들 및 외할머니는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잘. 아내는 완전히 안 보고 저는 잘 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게 저 결혼할 때 돈 50만 원 주고 아기 태어났을 때도 50만 원 준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준 거 있죠. 근데 그거 다 합쳐봤자 200 정도밖에 안 되고 한마디로 결혼하고 지난 5년 동안 받은 게 이게 전부예요. 200만 원. 게다가 무슨 청년 적금 통장 어쩌고 하는 걸 뉴스로 보고 왔다면서 그거를 만들면 매달 돈을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몇 번 넣지도 않았는데 이마저도 싸웠으니까 돈을 뱉어내라! 이래가지고 다 줬어요. 어차피 생각도 안 했던 돈이고 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줬죠. 또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거 이런 것까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되게 어려웠던 시절에 엄마 특유의 그 허언증과 거지같은 거짓말 이사할 때도 500이라도 보태줄게 이래놓고는 안 주고 또 공수표 날린 거야. 이 역시 그냥 그래려니 하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공수표를 날려놓고 당시 중국에서 의사준비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형한테는 2년 동안 2천만 원이란 돈을 지원을 한 겁니다. 들켰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50줄 때 형한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커플링도 해주고 한국행 티켓도 마찬가지. 당시 여친이었던 지금의 형수죠. 형수 비행기표까지 전부 다 해줬어요. 여하튼 돈 이야기 이런 거 말고도 되기 끝도 없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저희 어머니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내 명품백을 보고는 또 입이 동해가지고 내가 이모는 매년 샤넬백을 회사에서 받아오더라. 연봉이 2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해대고 없어서 안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생기면 무조건 큰아들 형만 챙기는 등 자식 차별은 기본이야. 그러면서 또 뭔가 필요하면 저만 불러 제끼는 거예요. 또 아내한테 잘못을 해도 사과 절대 안 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 좀 소홀해졌다라는 이유로 엄마 최장암에 걸렸다 병원에 간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거기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또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병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었는데 아니 그전에 저희 어머니는 아픈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 탱글탱글하니까. 또 명절이나 생일 약속 잡았다가 당일 혹은 전날 갑자기 약속을 파투내거나 심지어 2주 전부터 이 얘기를 했고 아이랑 아내랑 같이 가겠다. 명절 연휴에 가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놀러가고 없는 거야. 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내 부부가 중국에서 둘 다 의사로 있는데요. 저랑 아내한테 자꾸 너희 향수는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애 얼굴 보여준다. 애가 얼마나 착하냐. 시댁에 이렇게 잘한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 썩은 것들아. 이러는데 솔직히 엄마 말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내도 같은 생각이라 어머니를 점점 더 싫어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는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싫은 티 절대 안 냈고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장부님 비록 당신 혼자 살고 계시지만 정말 잘 사는 분이세요. 중산층.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살죠. 부자예요. 다른 친척 분들도 마찬가지. 다들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화목하고 저한테 나쁜 행동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고요. 당연히 거짓말도 안 하고 되게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아내한테 미안해져가지고 결국 제가 먼저 우리 친척은 보지 말자 라는 말을 했었던 거고 또 이거 말고 다른 사정도 있었지만 작년 추석부터는 어머니랑도 만나지 않기 하고 저만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는데 최근 또 어머니가 당신 며느리한테 했던 그런 경우 없는 거짓말과 행동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자꾸 며느리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막 괴롭히길래 제가 우선 카톡이라도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내 폰에서. 그냥 큰 애는 이렇게 잘한다. 이런 정도긴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해버렸죠. 그러다 최근 제일 거지같은 큰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저희 형네 부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다 같이 보기를 원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미 여행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대전에서 만나자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랑 형네 가족 여행 계획을 금토일로 잡아놨다면서 금요일은 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저희 가족만 따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죠. 하지만 계속 그날은 형이 입국을 하니까 피곤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하도 난리를 차가지고 결국 화요일에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이때 제가 좋다. 평일에 먹는 대신 그럼 아버지랑 형네 가족이 세종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날 11시까지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해야 하기도 했고 아내 역시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퇴근 시간 힘들게 나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으로 와라. 니들은 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 뒤에서 거지같은 이간제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 나눌게요. 잠시 후 2분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마르지만 급커버 있어요. 급커버. 감사합니다.